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분란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사역을 했었는지를 그들에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두려웠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고 너무너무 음란한 도시였고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고 헬라인들은 아주 영적인 신비한 지식만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도바울은 1절에 보면 자기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작정한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아테네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이죠. 사도바울도 헬라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헬라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들에게 좀 잘 설명해 보려고 했었었습니다. 대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결심한 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도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한 무심론자들이 모였고 또 내노라는 지성인들이 모인 사람이 가득 모인 강당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 느낌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사도바울이 느꼈던 겁니다. 그때 사도바울은 자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5절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절에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고 우리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에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단세포 생명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화되어졌다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 결론밖에 없는 거죠.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증을 하기는 이 자리가 참 조심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진짜 단세포 생명체에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화된 존재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람으로 진화가 덜 된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보다도 더 진화된 존재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덜 진화된 존재 보셨습니까? 더 진화된 사람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덜 진화된 존재 같습니까? 아니면 더 진화된 존재 같습니까? 사람은 덜 진화되고 더 진화된 존재가 없습니다. 인종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사람 중에 열등한 인종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수한 특별한 인종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서 열등한 인종은 노예로 삼아도 되고 무참하게 죽여도 된다. 그게 인류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진화론적인 사고가 가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열등한 존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그럼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웠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학식이나 또는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를 우리들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이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사람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다 사암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의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일 오늘 여러분이 설날 명절 기간인데도 오늘이 주일이지 예배들이로 가야 돼 도대체 여러분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길래 오늘 이 설날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신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명절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도대체 누가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저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텐데 도대체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역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냉방에서 잔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 수도 두삼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늦은 겨울이에요. 그 나라는 난방이 별로 안 되는 방에서 자더라고요. 그 냉방 같은 방에서 얼마나 추워 떨고 그 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추위 느낌이 지금도 제게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냉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무시하고 살면 외면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차지찬 냉방과 같아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돈하고 사는 그런 형편이라 은삼십량을 가졌으니 가련유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련유다는 마음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은삼십량은 손에 들었습니다. 그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영혼이 성령이 떠난다.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강권함도 없고 성령의 근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다 읽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읽어야 되냐는요. 목사님 새벽 기도로 제가 매일 나오는데 그렇다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긴 쓰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무슨 놀라운 일이 제 삶에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말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기가 반드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셨어 이런 신앙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기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매일 주님 바라보는 생활도 중단해버리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금방 압니다. 내 영혼이 냉방이 되어버렸다. 그때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염려 그리고 분노, 혈기 스스로가 자기를 도무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죄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 그 뒤 따라옵니다. 삶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난 전두사님이 있었습니다. 전두사인데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것. 참 기특한 전두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쇼를 하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고백을 했어요. 설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도 설교문 보고 짜짓게 하는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그렇게 사모해서 자기가 가만 보니까 방언을 해야 되겠길래 방언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말하면 방언이 되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교인들 기도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큰 소리로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전두사님 방언받았다고 다들 교인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는 밤새도록 음란물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다니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전두사님이 그런 모습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전두사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했다면 나에게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정직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런대로 기도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바울이 그 두려운 순간에 누구도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고린도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잠원 24장 30절 말씀 부터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그 논, 밭 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더라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삶은 이렇게 갑자기 궁핍이 찾아오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 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기록에 보는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중단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꽝꽝 얼어붙은 냉방이 되어버립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다 영혼이 다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지만 그건 목사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설교를 잘하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제 지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떠든지 사람들 듣기에 좋은 설교를 그렇게 해보려고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초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탁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럴 듯하게 문장은 꾸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토요일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듯이 설교를 준비해서 해도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확 밀려옵니다 성도들이 귀만 즐겁게 했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구나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설교는 저에게 무거운 짐이고 아주 두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께로 온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아니 내가 그토록 설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알게 원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설교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저의 설교 준비였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받았을 준비를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때부터 저에게 설교 준비는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설교 준비하는 자만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들을 받아 적는 기쁨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나 설교자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다닌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님만이 그걸 알게 하신다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6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마오멧이 있다 내 안에 공자가 있다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 자신이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단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목사가 못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목사도 못됩니다 예수 동행운동 이런 걸 이끌어갈 만큼 그런 수준에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왔을 때 이 교회 예배당 건축을 완공하라 이 교회를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일으키고 부흥시키라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그런 것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죽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붙잡은 말씀이 고련조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신다 그러면 나야말로 그런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단임자로 덜컥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지난 16년 동안 계속 그 설교만 한 겁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요소가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인마누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여러분 중에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할 때 그 답답하고 막막했던 두렵고 떨리던 그 심령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도대체 나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주님만 붙잡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지나고 나면 그 기가 막힌 어려웠던 일들이 다 놀라운 간증이 돼요 단 하나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해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 따지고 그것 가지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리포스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순종만 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의 그식을 건너고 주님의 흐리를 산을 향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분밀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감과 처지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모든 처지와 영감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 중에 주일이어서 주께서 이끄심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일도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기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사모함에 칼급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형편이 처지와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간증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사랑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주를 드리고 건축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님께 구별해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그 감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일이 그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심령에 성령에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기 원합니다 갈 길이 보이게 되기 원합니다 행할 바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확신과 찬성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덮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성도들의 기억, 일터를 지켜주소서 먹고 있고 사는 것뿐 아니라 돕고 베풀고 나누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넘치게 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대통령부터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을 경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적 아니면 아군으로 양극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주민들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억압하고 거짓과 폭압, 우상숭배를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거짓 정권,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기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 땅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북한 곳곳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목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들려오는 악성 바이러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하나님 예방할 수도 없는 무서운 전년병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긍일히 여기소서 우리의 교만, 아집, 고집, 불신 하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부탁합니다 그 가정도 그 세운 교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세상 유옹 다 이기고 다 지출 달라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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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 유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밟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옹 다 이기고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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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